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방값은 좀 어때요? 지옥.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?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? 다 같이 죽자는 거지?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.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. 하나, 둘, 셋!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!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아파트는! 도와주세요. 주민에 가! 이 황금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떻게 살인이야! 다른 게 뭣해!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! 가만히 좀 있어! 우리 지금 다 얼어수구를 하는 거예요! 다 나가!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. 죽는다고.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! 우리 아파트! 여기다 지친 거 같아! 다 됐고 우리 주민들,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!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. 진지한 거 같지 않아! 우리 아파트는, 내 가족들에 비해 오지 않냐! 우리 아파트는, 내 가족들에 비해 오지 않냐! 한글자막 by 한효주